아 저 론하고 저거 뭐냐 저 릭 어 그래 아 헷갈려 맨날 정타입 아니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거야 이건 게임에 얼마나 했던거랑 차이가 없는거지 이름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헷갈리는거랑 비슷한거지 그냥 론하고 온도 아니고 론하고 릭인데 둘다 리을이 들어가잖아 한글자잖아 하나 둘 셋 너네네 눈두라고 너네라 너네네 너네네네 파우스에퀴 왜이렇게 많이 해요 멀리까지 있어 너네네라 너네네라 헷갈라 엘리아 헷갈리아 너네네네 뭐 잡았다 뭐 잡았다 아이 바닥에 장판을 깔았다 나는 아이 이거 도망갈 수 있나? 있네 엘리 못 잡나 이거? 너무 절아 이게 나를 노려? 그 뒤에서도 너를 봐라 또 어떻게 되나 한번 너는 미끄러져 죽을 것이다 뭔데 이거? 흐흐흐흐흐 이 지욱 어우 똥블링크 조졌죠 마스터라서 똥블링크는 어쩔 수가 없죠 흐흐흐흐흐흐흐 어쩔 수가 없어 캐릭터 클레워야 아이고 잘못 날렸다 리셜 죽었네 갈라본 캔 아 나이스 귀찮은 건 이렇게 보내보래 와우 아 이게 마스터 클래스인가 와우 와우 목숨으로 갚으라 그래 아 이게 안맞네 헐 죽었어 엘리 미쳤어 오예 나 어떻게 도망갈까 이걸 오케이 아이씨 독한 놈 둘 다 넘어져 이 씨끼들아 아 뭔데 이거 내 앞에 다가와서 죽는거 뭔데 이거 레베카가 해냈다 이거야 여리 친구들아 오우 숨어있었어 몰랐어 와 이걸 숨어있네 이야 맞췄다 맞췄다 나이스 야 이 씨끼 이걸 나리찍어 갭이 개 많은데 아이 다음은 멋있는거 만들어줬네 내가 아이 오우 하 5 딱 한 번 있어 기회는 딱 한 번 기회는 딱 한 번 아우! 아이씨 실패했다 아이씨 실패했어 아 다른거 틀었으면 대성공인데 뭐냐 뭐 날아갔는데 저기 지금? 저거봐 미사일 날아가는거 봤어 방금? 됐어 다음번 살했으면 됐어 살했으면 된거야 이거 아우 왜 나가 미쳤냐고 왜 나가냐고 기껏 살려줬더니 이거 잡아 일단 오케이 그래도 다행이다 하나 따서 롤라스가 그래도 바로 교환해줘서 다행이다 아이 골목이 나 자꾸 상자 깔아는데 아이씨 뒤집어 야 잡는다 잡는다 너무 좋아 우리 차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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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쿠 아이스 흡 아이스 하이스 넘모 전화 하이스 하이스 아냐아냐 드래곤 드래곤 그헤이하랭 고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우리 최고퍼야 너 여기서 나와서 먹으면 안돼 들어가서 먹어야지 어 못 날았어 이번에는 항상 감사하십시오 버퍼 아직 20초는 30초 남았어 배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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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까지만 딱 하고 가면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돼 어 클랩 잡으러 가야지 와아 겁나 빨라 닛 됐다 닛 잡았다 얘넨 왜 자꾸 목을 돌아다냐 왜 이렇게 잡았다 어휴 저거 왜 자꾸 저거 기묘한 목을 떠내냐고 결국 떠났네 갔어 기묘한 몸 오지게 떠나네 진짜 야 이 자식 야 이 자식 똑똑하구만 성능 확실하구만 맞어 맞네 맞어 맞네 성능 확실하구만 성능 확실하구만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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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죽을듯이 죽을듯이